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위의 판대한TV의 판교윤 연호사입니다. 2023년 9월 예리자 팔레온고 민사 경영 감시 권한과 주주평등의 원칙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3-2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환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상환우선주 매수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와 과반수 대주주였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매수인이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의사는 2016년 12월 6일 날 보통주 333만주를 갖고 있었고 우선주 26만주를 발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2는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의사는 2016년 12월 6일 날 원고에게 새로 발행하는 상환우선주 2만주를 주당 1만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0억을 받게 되죠. 이로써 원고는 5.27%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 인수 계약 당시에 피고의사는 유상증자 또는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시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목목으로 조기상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피고2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2018년 8월 28일 날 상환전환 우선주 16만주를 방해하고 11월 20일 날 다시 8만주를 발행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사전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대금 및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이렇게 주식을 인수하면서 피고의사와 체결한 사전 통지와 사전 동의 및 손해배상, 위약벌이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고 투하 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봤어요. 과연 그러면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그렇게 봤는데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본 회수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고 할 때 법령이나 강행벽 저촉 등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주의를 부정하는지 차등적 취급에 따른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의 정도는 어떤 것인지 또는 차등 취급이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당 주에게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허용된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소생의 배상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입에 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죠.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당 주주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허용되는 동의권을 부여에 관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소생의 배상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판단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동의권 부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용된 동의권 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에 관한 감시,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청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용된 동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허용된 동의권에 기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의 금액이 신주 인수대금 원금과 일치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사전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유효한 약정 이상 그 위반에 따른 서류배상 청구는 허용된다는 거고 다만 조기상환 청구권이 상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했는지 또는 위약벌이 공소 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심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주 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은 이렇게 특별한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부 주주에게 동의권 부여하는 것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영 감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소수 주주에게 그런 동의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평등 원칙에 이건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용된 동의권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